어제 포항문화 방송에 보도한 경주시 외동읍의 모화저수지 누수 현상에 대해 한국노후총공사 본사와 시공사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저수지 하단부에 대해 전자탐사와 정밀지질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실 시공 여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은 다음 주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총공사는 현재까지 저수지에서 7만여 톤의 물을 빼냈고 이후 누수량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 저수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화저수지는 지난 2014년 12월 완공된 농업용 저수지로 최근 누수 현상으로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